롯도는 엄마 껌딱지 롯도야 롯도는 엄마 껌딱지예요 은 누구야? 쌤이야 샘인데 엄마한테 혼난다야 또는 언니 통과제 또야 또는 엄마 껌딱지 또 전령을 자 엄마 비계보고 자 또는 엄마 껌딱지에요 또는 엄마 껌딱지에요 어구 졸려 어구 졸려 너 또 자자 너 또 자라 이제 또는 엄마 껌딱지 또는 엄마 껌딱지 뭐 쨈이! 얼른 내려와! 내려와 얼른 와, 얘네 내려와 안 내려와? 쨈이! 쨈쨈 쨈쨈 얼른 내려와 쨈쨈 빨리 내려와, 얼른 내려와 족두야 쨈이 내려오라 그래 쨈이 내려와라 위험하다 얼른 내려와라 그래 쨈이 쨈 쨈 쨈 쨈 쨈이 내려와라 쨈이 내려와라 쨈 쨈 쨈 쨈 쨈 쨈 쨈 쨈 쨈 내려와라